1.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본인을 자각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내려온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수천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을 괴롭게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것과 똑같은 제목의 그림도 있을 지경이죠. 이 다양한 방법 중 우리는 과학이 이 질문에 어떤 해답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며 이번 단원에서 적어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끝도 없으니 일단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부터 볼게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소들, 이 분자, 이 원소, 이 원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알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어디에서 온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우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주는 어떤 곳일까요? 우주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생겨났고 왜 존재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심지어 아인슈타인까지 이 우주는 최초에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은 형태로 이어진다고 얘기해왔어요. 우리는 이걸 정상우주론이라고 말해요. 정상우주론. 정상우주론에서는 우주는 결코 변하지 않아. 혹시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면 그 내부에 있는 물질들의 양이 변함으로써 우주에 있는 물질의 총량, 물질의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하는 게 정상우주론이거든요.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아인슈타인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주는 이런 것이야라고 설명해 주었던 정상우주론이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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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청되기 시작한 건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우주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심지어 팽창하고 있음을 눈으로 관측해버렸어요. 봤다고요?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주가 변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진실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우주가 커지는 걸 관측한 사람들은 멘탈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커져? 응? 알았어. 커져. 단순히 커진다의 문장 아니거든요. 커지고 있다고? 그럼 원래는 작았네? 더 옛날엔? 더 작았네? 더 옛날엔? 더 작았어? 더 작았어? 더 작았어? 그럼 아주아주아주 옛날엔? 점이었겠네.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는 최초의 한 점이었는데 이 점이 어떤 이유에선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는 한 점이었다가 어느 순간엔가 어떤 이유에선가 빅뱅! 큰 폭발! 을 하면서 계속 커졌고 138학년 동안 커지다가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이론이거든요. 이 빅뱅 우주론은 당연히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큰 반발을 받았어요. 말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최초의 빅뱅 우주론을 얘기했던 조르즈 르메트르라는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계산을 하다가 이 계산대로라면 우주는 팽창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계에 발표했죠. 그 발표를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봤고요. 아인슈타인은 르메트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인슈타인은 강력한 정상 우주론 지지자였죠. 종 치지마! 아인슈타인은 강력한 정상 우주론 지지자였죠. 이 아인슈타인은 조르즈 르메트르의 결과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수학은 완벽하지만 계산은 완벽했던 거죠. 당신의 수학은 완벽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끔찍하다라고 얘기했대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비난인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웃기지 않나요? 아인슈타인은 본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결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것과 관련해서 아인슈타인이 자기식에 우주 상수를 도입하고 이런 것도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영상에서 할 시간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해줄게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그중에 호일이란 과학자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호일이란 과학자는 당연히 정상 우주론 지지자였는데 TV쇼 프로에 나가서 라디오쇼 프로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 참 재밌지 않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주가 한 점에서 뱅 폭발했어요? 큰 폭발? 빅뱅? 그 우주론 진짜 웃기네. 우리 그 우주론 그냥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 어때요? 라고 막 조롱한 거예요. 비웃은 거죠. 원래 그전까지 이 우주론의 이름은 빅뱅 우주론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에 관한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름이. 근데 빅뱅 우주론을 싫어하는 사람이 믿지 않았던 호일이란 과학자가 조롱하려고 만든 단어인 빅뱅이 어? 빅뱅? 큰 폭발, 빅뱅? 이게 바로 우리의 우주론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단어가 아닌가? 그래, 우리의 우주론은 지금부터 빅뱅 우주론이야. 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게 진 거예요. 이 이후에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더 이상 빅뱅 우주론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의 우주론의 대세는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빅뱅 우주론이 대세가 되었는가? 어떻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빅뱅 우주론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먼저 봐야겠죠.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우주가 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이론이거든요. 현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한 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질량이 어마어마하겠죠. 모든 우주에 질량이 다 모여있고 온도도 엄청나게 높았대요. 그러다 어떤 이유에선가 어떤 시기에 빅뱅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폭발한 우주가 이렇게 쫙 커지다가 현재의 원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원자나 헬륨 원자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이론이에요. 이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차근차근 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은 최초의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쿼크, 전자, 빛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쿼크와 전자와 빛이 만들어졌을 때는 온도가 아주 높았어요. 우주는 팽창하면서 점점점점 온도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아직 팽창하지 않았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높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분자들의,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사실 온도라는 건 입자들의 운동 속도를 숫자로 수치화해놓은 게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빨리 움직인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최초의 우주는 굉장히 입자들이 빨랐다. 그래서 쿼크와 전자들이 있었는데 서로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혔어도 결합할 수는 없었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서로 붙지 못하고 띵, 띵, 띵 이렇게 그냥 튕겨 나갔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우주가 조금 더 팽창한 후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니까 드디어 쿼크들이 결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양성자는 바로 업,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졌고요. 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다운,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어요. 쿼크는 사실 6종류가 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탑, 쿼크 버텀,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린 다 알 필요 없고 업, 쿼크와 다운, 쿼크만 알면 돼요. 업, 쿼크 두 개와 다음, 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양성자.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중성자라는 거. 이때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전자도 물론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너무 빨라서 입자들이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서로를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띵 띵 튕겨나갈 뿐이었죠. 그래서 빅뱅 직후에는 양성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전자와 결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원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양성자를 우리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 돼요. 처음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은 양이 있었대요. 같은 양이 있었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약간 높거든요. 약간 커요. 그 약간 큰 질량 때문에 약간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최초에 온도가 너무 높고 온도가 너무 높고 그 약간의 불안정함을 가진 중성자는 그 온도와 그 속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붕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하기 시작해요. 최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가 1대 1이었는데 어느새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 돼버린 거죠. 이 7대 1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다 빅뱅 후 3분쯤 되었더니 이제 이제 우주가 꽤 팽창했고 꽤 우주의 온도가 내려갔어요. 얼마 안 돼요. 약 10억 켈빈쯤 됐대요. 이 켈빈 온도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는 사실 인간들이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온도고 실제 우주의 온도는 바로 켈빈 온도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섭씨 영도가 실제 우주의 켈빈 온도로 치면 273.15 켈빈쯤 돼요. 대충 3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10억 켈빈이라고 말하면 섭씨 온도로 치면 10억 273.15 섭씨 섭씨 도씨 정도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바로 드디어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 빅뱅 후 3분의 온도가 약 10억 켈빈쯤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러다가 아니고 이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약 3대 1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빅뱅의 증거가 막 발견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인정받았다고 했잖아요. 아주 중요하다고 그것 중에 하나 빅뱅의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3대 1이라는 게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라고 했죠. 그것과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가 3대 1이라는 걸 어떻게 연관 짓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연관 짓는 거예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라고 했잖아요. 7대 1은 눈에 보이다시피 양성자 7개와 중성자 1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똑같아요. 중성자가 약간 커서 질량비는 그냥 개수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비가 7대 1이니까 개수비도 7대 1, 뭐 오케이. 그런데 7대 1이라는 건 다른 말로 14대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14대 1을 가지고 14대 2의 양성자, 중성자의 비를 가지고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12개, 헬륨 원자핵이 1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수소 원자핵이 12개, 헬륨 원자핵이 1개예요. 그런데 질량으로 치면 수소 원자핵은 하나가 1, 헬륨 원자핵은 하나가 4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 되는 거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천히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빅뱅 후 38만 년이 흘렸을 때 빅우주가 더 많이 팽창하고 더 많이 온도가 내려왔을 때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약 3천 켈빈이 되었을 때 바로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드디어 결합을 하게 된 거죠. 지 멋대로 돌아다니던 전자가 드디어 양성자와 결합을 해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요. 아시겠나요? 이때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원래는 아까 최초 얘기할 때 쿼크, 전자, 빛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우주가 팽창하는 와중에 빛이 우주 밖으로 탈출하고 싶었는데 탈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자 때문에 빛이 탈출하고 싶어도 전자한테 부딪혀서 자꾸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막혀왔던 거죠. 그러다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전자가 속도가 느려져서 드디어 양성자 또는 헬륨 원자핵에 잡혔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빛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질 때 빅뱅 후 38만 년에 드디어 빛이 탈출하게 된 거죠.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때 탈출한 빛이 138억 년 동안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온 우주를 가득 메워? 어? 우주의 배경 같은 존재네? 우리 얘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걸요? 라고 빅뱅 우주론자들은 주장했어요.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 되었겠죠. 그게 어떻게 된 거니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최초에는 쿼크, 전자,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양성자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언제? 빅뱅 후 3분 즈음에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때 빛이 탈출했죠. 이때부터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빅뱅 우주론자들의 주장은 이렇다는 것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증명했냐 이것이 다음 시간에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